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문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뭐 허건낼 여자 이야기 하긴 했는데 근데 문신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저도 진짜 처음인가 싶어서 찾아봤지 찾아봤는데 정말 처음이야 그래서 나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 지금까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여자에 대해서 아직도 새로운 이야기가 남아있다 그게 굉장히 신나는 마음으로 오늘도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 이야기의 테마는 그래요 여러분이 어떤 여자를 이렇게 사랑하게 됐어 연애를 했어 그래서 이제 분가분가를 했어 근데 첫날밤이 아니라 사귀고 하다보니까 이 여자 몸에 문신이 있는 거야 그거를 알게 되었을 때 여러분 이 여자가 되게 좋아 근데 이 여자와 결혼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이런 질문을 뭐 커뮤니티에서 옛날에 한 적이 있거든 제법 많이 투표했어 2000명이 넘는 남자 정확히 말하자면 총 2141명이 투표를 했거든 그때 결혼할 수 있다라고 말한 남자 결혼하지 못한다라는 남자가 과연 몇프로 낳은지 이거 존나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나도 맨 처음에 궁금해서 클릭을 했거든 근데 이 2148명 중에서 문신한 여자와 결혼하고 아내로 맞이한다 라고 말한 사람은 총 207명 9.7%가 나왔어요 그리고 적당히 가만 보고 헤어진다가 1934명 그래서 90%가 넘는 남자는 내가 좋아해도 이 여자 몸에 문신이 있고 그러면 이 여자랑은 결혼은 할 수 없다 라는 그런 굉장히 단호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맨 처음에 이걸 보고 나한테도 똑같은 질문을 해 봤지 나도 만약에 이렇게 여자를 만났는데 여자 몸에 나중에 보니까 문신이 있는 거야 막 여기 위에 막 나비 그려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 막 뒤에 막 골반 이쪽에 막 날개 그려져 있고 이런 게 있으면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제가 얘기한 이야기를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그러면 대충 알 거야 제 스타일 자체가 성향 자체가 약간 좀 아메리칸식이거든요 뭐 지나간건 지나간 대로 그리고 바운더리 자체가 원래 넓어 경험이 많아서 넓어진 것도 있는데 그냥 원래 제가 좀 넓거든요 그래서 뭔가 유튜브에 나오는 그런 나름 그런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대해서도 나는 저게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가 많잖아 그치 엄청나게 이렇게 높은 도덕적인 잣대를 대대지는 않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도 이제 난 이렇게 봤는데 문신했으면 어떡하지 라고 물어봤는데 근데 되게 희한한게 나도 결혼은 못할 것 같다 라는 그런 희한한 결론이 나오더라 그래서 내가 왜 이럴까 내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 그래서 보통 그래요 한국 사람들이 약간 폐쇄적인 분들이 있어 이성관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 동거 같은 걸 보더라도 제 유튜브 구독자들은 동거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한 편인데 저는 뭐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까 내가 살면서 겪어보니까 굳이 같이 살지 않더라도 뭐 서로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살다보며 뭐 얘네 집에서 하루 자고 얘네 집에서 하루 타고 뭐 그러다보면 동거처럼 되는 경우가 되게 많단 말이야 일반적이야 그게 실제로 나이 들어서 연애를 하다보면 그러다보니까 뭐 같이 살림차리고 사는 거랑 또 뭐가 분명히 다른 부분들은 있지만 근데 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신경을 쓰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여자가 먼저 나한테 오빠 사실 나 동거했어 라고 말하는 걸 원하지도 않아 그냥 말 안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 굳이 나도 팔려고 하지 않고 어떤 느낌인지 알죠 약간 그 정도 느낌인데 그러면 이정도면 내가 생각할 때 보통 남자들은 그런단 말이야 어머 형님 그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이렇게 야 이 개같은 년아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단 말이야 그래서 내 나름대로 생각했을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좀 바운드리가 넓은 편인데 근데 왜 문신하네 나는 이렇게 이렇게 반응하는가에 대해서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거든 그래서 내가 생각해보니까 크게 몇가지 이유가 나왔어 그래서 크게 몇가지 이유 중에서 첫번째는 제가 옛날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지금 와서는 문신이란게 약간 좀 악세사리 같은 느낌으로 많이 하잖아 그래서 뭐 레터링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렇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반이가 중고등학교였던 20년 전에는 진짜 학교에 웬만한 막장인 애들도 그건 안 했단 말이야 우리 때는 웬만큼 막장인 애들도 문신은 하지 않았어 진짜 그런게 없었단 말이야 끼켜봤자 뭐 침 뱉고 담배 피고 술 처마시는 정도였지 우리 때는 그런게 없었단 말이야 일단 이게 크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그런 것 같아 내가 좀 나이가 이제 많다는 거야 내가 어렸을 때는 그런게 없는데 또 이제 내가 많이 늙었다는 거야 내가 늙었다는 거는 그건 뭐냐 하면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같이 늙었다는 걸 의미하고 그 안에 그 아래 굉장히 많은 사람마다 각자의 히스토리가 있잖아 근데 문제는 이걸 알 수 없다는 거야 이게 가장 큰 문제야 그래서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게 내가 이게 보통 내가 여자를 만난다고 치자 소개팅을 만났다고 치자 그러면 뭐 늙은 여자 올 거 아니야 내가 늙은 남자니까 나한테 소개팅 시켜줄게 25살 이러진 않을 거란 말이야 뭐 그냥 하면 뭐 35 36 이럴 건데 나중에 뭐 되게 잘 맞고 그래 얘기도 잘 통하고 되게 좋아 그래서 그래서 뭔가 이제 연애를 하고 관계를 해줬는데 여기 뭐 등 뒤에 막 진짜 용 한 마리 있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럼 여기서부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때는 문신이 웬만큼 그게 진짜 막장이들도 안 하던 거였단 말이야 근데 그게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문신을 한 여자를 보게 되면 이 사람의 히스토리를 내가 상상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잖아 그게 그리고 인간의 상상력이라는 게 진짜 무섭거든 그래서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은 거의 다 비슷하잖아 뭐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하고 남자는 군대 다녀오고 그다음에 뭐 직장 들어가고 이런 게 있는데 그러면 문신이 있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런 일반적인 인생의 그런 궤적에서 표준편차에서 굉장히 많이 벗어나 있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도대체 얼만큼 벗어나 있는 그런 아수라의 인생을 살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 그게 상상만 하게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 이건 뭐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야 결국엔 사람의 인생이라는 거는 과거의 궤적대로 미래를 어느 정도 그려나가게 돼 있단 말이야 그게 투자에 있어서는 과거의 성과가 미래를 보증하진 않지만 사람은 일관적으로 가는 경향이 있거든 사람의 성적은 쉬이 변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문신이 하고 있으면 이게 내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상상력이 엄청 무섭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냥 뭐 단순히 뭐 침 좀 뱉고 이게 아니라 뭐 사람을 이렇게 묻었을 수도 있고 정말 최악에는 뭐냐면 어디서 존나 잘나가는 에이스였을 수도 있잖아 진짜 그러니까 그걸 모르니까 아 내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문신한 여자하고는 결혼을 할 수 없다는 결론인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옛날부터 알던 사람이 나중에 문신을 했어 그러면 안 보인된다 했으면 부모님들도 별말 안 할 거고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거지 근데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 나이가 들어서 만나면 뭐 이렇게 옛날부터 꽤 연줄이는 사람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딱 만나고 그때부터 시작이란 말이야 그리고 제가 늘상하는 것처럼 저는 항상 말하잖아요 남자가 여자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고 여자가 맘 먹고 탄때리려고 하면 남자 그대로 맞을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내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연이란 말이야 그게 그게 인연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 내가 느낀 게 아 내가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구나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간만 보고 헤어진다 말했던 90.3% 1934명의 남자도 따지고 보면 나랑 거의 비슷한 이유지 않을까 하는 문득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 지금 와서는 뭐 이렇게 문신 같은 게 사실 하나의 악세사리고 직업에 따라가지고 뭐 아리스트 같은 직업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생각하는데 근데 문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인간의 상상력이 굉장히 무섭고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될지 도저히 가늠할 수 없든가 이게 굉장히 큰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비교적 최근에 제가 그 이야기를 한 적이 있잖아 그 정신적 바람과 육체적 바람 근데 여기서 여자는 정신적 바람을 더 싫어하는데 남자는 육체적 바람을 더 싫어한다 했잖아 그래서 나는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는 정신적 바람이 더 싫거든 그래서 뭐 근데 남자들은 이런 걸 더 싫어하더라 라고 얘기하니까 거기 밑에 어떤 분이 댓글을 적었더라고 남자가 육체적 바람을 싫어하는 거는 지금 내가 키우는 내 새끼가 남의 아들일 수도 있다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그런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어 그럴싸한 거야 진짜 그래서 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남자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은 뭐 절대로 이게 뭐 문신은 여쟤 까자 이런 얘기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항상 말하잖아 우리가 선입견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단 말이야 아무리 시대가 지나고 지금 들어와서 문신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많이 희석됐다고 하지만 그래도 결국엔 문신을 했다는 사실에서 우리가 그 선입견에서 자유로울 순 없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하고 싶으면 하는 건데 여기서 벗어날 수 없다는 그리고 그 벗어날 수 없는 선입견이 방금 전 내가 생각하는 그런 뭔가 어마무시무시한 그런 상상력 항상 뭐든지 상상력이 무서운 거든 그런 선입견도 받을 수 있다는 것들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오늘은요 문신한 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봤고 다음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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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